세계역사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여러분들 분위기 바꿔서 2부는 의료사태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것 같아요.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체면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한 명이라도 전공의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급한 이유는 시시콜콜한 부분들이 보도가 안 되지만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같은 데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의 직접 간접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그냥 이렇게 또 나선 겁니다. 8월 달에도 전공의를 또 추가 모집하겠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거든요. 7월 30일 날 발표가 완전히 되기 전에 환자는 전공의 한 명만 돌아와도 기뻐할 것입니다.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저는 감을 잡았거든. 아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표정은 관리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급하구나. 그런데 이번 건 8월 달에 또 전공의를 모집하겠다. 이거는 또 너무너무 여러분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 상세 일정을 조만간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체면 같은 거 다 이제 버린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한 정부가 8월 중에 또 한 차례 추가 모집을 실시하려고 한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계를 다시 한 번 주겠다는 게 추가 모집 이유다. 어마어마하게 궁식한 표현이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너희들이 다급하니까 전공이 복귀 기회를 더 주려고 하지. 젊은 전공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복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원율이 1.4% 모집인은 총 7,645명 가운데 지원율이 1.4% 인턴 지원자 14명 0.5% 레지던트 지원자 91명 1.8% 7,000명 가운데 여러분들 13명 91명 더하면 얼마입니까? 102명 정도가 지원한 거냐. 이 같은 결과에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거짓말 같아요.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정부 발표는 그냥 뭐죠? 그냥 완전히 열외인 겁니다. 너희들이 떠들면 반대로 해석한 게 좋다 이렇게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전공의 복귀 기회 주겠다. 언제 기회를 줬냐 너희들이. 1%대 전공의 지원율에 급해진 복지부 추가 모집하겠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번복해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세이름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 보시면 그럼 8을 추가 모집으로 왜 했냐? 이 보시면 전공의 이탈 문제 때문에 병원 정상화에 큰 애로를 겪고 있고 정부 당국자들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끝까지 거짓말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여전히 의료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일하고 윗선의 일을 하는 신용을 보이고 있음을 말한다. 체면이든 공정성 시비든 가리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공의를 구해야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훗날 법적 책임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정가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너무 다급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턴이나 전공의들을 고려했던 것은 없죠. 고려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다급해 가지고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게 의료 전문지인 청년의사의 난 기사입니다. 이거를 보고 전공의들이 남긴 글입니다.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전공의들이 남긴 겁니다. 염전 주인들 찡하네 진짜 염전 노예들아 어서 와라. 지금 오면 10대만 때릴게. 안 오면 앞으로 잡아서 100대를 때리겠다. 20명이 찬사하고 0명이 반대인 겁니다. 염전 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겁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병원이 가동이 안 되니까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흩엇든 염전 노예를 빨리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염전 노예들아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신용 하나는 애쓴다. 이 전공의들이 남긴 글입니다. 다 숨어버린 전공의들께서 복지부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저들도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vip1 vip2라는 겁니다. vip가 일체 뭡니까 죽어도 고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다시 한 번 복귀 기회를 주겠다. 불과 이틀 전에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일관성 하나는 인정함 수련 복귀 기회 최대한 부여 추추 추가 모집 다음에는 또 추추 추가 모집 추추추추추추 모집 그렇게 되겠죠. 안 돌아가겠죠. 이렇게 언제까지 똥보를 찰 겁니까 전 세계를 동원한다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사직 검지 명령 가을턴 모집 명령 4차 병원으로 중증 전문의 병원 만들기 개원 매너제 실시 미용 의료 조절 끝이 없구나 다 주변만 건드리는 겁니다 죽어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의사분입니다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하반기에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전공의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전공의들 입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유치원생도 뻔히 알만한 건데 정부 각료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됩니다 정부 각료들은 지금이라도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내년에도 변할 게 없고 한 10년 지나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제 의과대학생이 너무나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병인 육군의 18개월인데 군의관 38개월 공부의 37개월 이렇게 갔다 와야 되거든요 거의 3년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젊은 사람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공짜로 의료계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건데 전공의들은 이미 서약서를 써서 일반 현역으로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대생과 올해 인턴 연차는 아직 서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꼭 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공의 1년 차가 이 나라의 마지막 군의관이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군의관이 되게 생겼지만 남의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꼭 현역 지원하세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대생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일반 평사병에게 18개월 정도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군의관을 38개월 여러분들 복무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공보일을 37개월 군의관 봉급이 한 250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 의사를 그냥 쌍가게 한 3년 이상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냥 수탈이라고 봅니다 수탈 24개월 정도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안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개원 면허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2년간 나라가 써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들어가면 서약서를 쓰는 모양입니다 군의관을 가는 거를 그게 인턴 1년 차 하고 그다음에 본가 마친 사람들은 현역 입대가 가능한 18개월 복무하고 그냥 나와서 공부 다시 시작하면 되죠 군의관의 월금 수령액이 25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병장이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비 반값 식피 생활비 빼면 병장이나 대의나 같아집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휴학 후 일반 병으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군의관 공보관 공보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회 헌신할 필요도 없고 사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국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소개하며 참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의대생들은 현역 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이 군의관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보이 군의관을 안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 후에 인턴 지원하기 이전에 군대 가면 현역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턴 지원하면 사관후보생 계약서를 쓰면 그때부터는 현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보이나 군의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다가 전공의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공보위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용산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이런 민심 모니터링을 안 하는지 여론조사하고 모니터링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EBS에서 내보낸 게 7600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8월 달에 다시 추가 모집한다지만 누가 응하겠냐 이런 내용 이런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EBS에서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내보낸 겁니다 내보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전공이 미복귀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 관리된 느끼는 체감위기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전공이 한 명이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체면국임을 무릅쓰고 8월 재모집을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방송에 여러분들 266명이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우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분들 거의 끊지 않고 제가 댓글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윤정부를 욕하는 겁니다 의로사태 초기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 바보들아 전공의를 거쳐야 전문의가 되지 전문의는 그냥 하늘에 떨어지냐 전공의를 다 죽여놓고 무슨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다고 그러냐 초등학생 생떼뿌리기 같은 오기 그만 부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2025학년 또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검토해라 170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피 같은 세금을 내서 저런 사람들의 입에 밥 넣어준다는 게 개탄스럽다 106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266명의 밑으로 여러분들 그냥 정리된 것을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라는 데가 절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전공의가 있어야 다음에 전문의가 나오죠 전공의 없는 전문의 병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무능과 무지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충아 모집 10번 하냐 그런다고 채워지냐 이 양아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아치 정부라 보는 겁니다 10번 하면 채워지겠냐 이 정부가 새로 만든 의료 시스템이네요 참 그렇습니다 8월 중 추가 모집은 모양이 좀 빠집니다 그냥 2000명 포기하고 입학 정원 증가 내년에 다시 논의하고 용산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과할 때 뒤에 조기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 무릎 꿇리고 사과만 하면 안 되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으로 하지 말고 머리를 좀 쓰기 바랍니다 계속 이러다가 국민만 피해봅니다 윤정부는 물러가라 저런 무능하고 답 없는 보건복지부 사람들 그냥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국민들이 창피합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각오해야 될 듯 합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조기용 장관 표정이 무척 어둡네요 곧 어디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대국민 사과하시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 전체 취소하시고 전공이 요구한 7대안 들어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고 의로 붕괴를 막는 길입니다 27명 찬성 전 세계 띄워서 환자 치료해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흥인지 조기용 흥인지 뭐가 중요할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텐데 위가 문제지 사람들이 흔히 다 아는 겁니다 200명 이상이 글을 남긴 겁니다 용산 여러분들 옹호하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 전공이 모집이 더 이상 없다면서 또 8일에 추가 모집한다고요 왜 이렇게 질척거립니까 도대체 대책과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 원 23명 찬성입니다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양아치짓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의로는 다 망가졌습니다 18명 찬성 의로 현장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편대로 정책을 쏟아내니 작살이 나는구나 얘기해 봤는데 EBS 뉴스입니다 찬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지원만 하면 될 텐데 잘 알지도 못하며 휘져놓으니 분탕질만 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권력을 시두르나 봅니다 에콘 그만 찍고 보건복지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전문의는 갑자기 어디서 데려오냐 전공의가 수련하고 전문의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가 싶네요 사태의 본질이 의로운 농단임을 전국민이 다 아는데 뭘 덜 질질 끌고 있습니까 관련 장관 차관 공무원 탄핵하시고 경질하고 세치의 놀림에 세금을 허투루 써대는 공무원 다시는 못 나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 계획이 아니고 의로 농단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의로 붕괴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대통령 보건복지부와 똑같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직도 근거 없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에 집착해서 잘못된 정책이란 게 덜통이 다 났는데 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 고집을 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맨정신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를 늘리겠다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블랙 코미디로 전락했습니다 진짜 씁쓸합니다 윤 대통령 자존심 때문에 세계인류로 인정받던 의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아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정부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로를 개판으로 만들고 환자를 볼모로 끝까지 헬스에 엄청 쓰가며 책임을 회피하라 하네요 특검 가서 진실을 밝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수련할 노예 모집을 하면 들어오겠냐 아이고 저런 머리로 구멍가게도 운영하지 못하겠다 염전노예 생활하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끌어들일 겁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염전노예 하라고 여러분들 오라면 염전노예들 오겠습니까 도망갔는데 못 살겠다고 아니 바보인가 봅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그 인건비로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숙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공이 없는 병원하면 수련은 어디 살 겁니까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수련 병원 만든다고 한 건가 세계 최고 1월 5개월 만에 완전히 박살 낸 정부네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고 선심 쓰고 더 이상 혜택은 없고 군대 보내고 시험 못 보게 한다고 큰소리 친 게 불과 며칠 전에 또 기회를 주시는 성은이 망극한 아이다 완전히 뭐죠 신뢰도 없고 바보 쪼다가 돼버린 겁니다 무지의 끝판왕 의료계획의 판은 도대체 누가 짜는지 제발 모르면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묻기라도 하야지 뚜벅뚜벅 파멸의 길로 걸어가다가 모두 다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런 무능한 사람이 장관이라고요 대책도 없는 게 땜빵에 땜질에 협박에 설득에 쪽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공의들이 입증해서 지금 굴복하고 들어가면 평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윤정부 아직도 모릅니까 대한민국 정부 아직도 모릅니까 평사백 여러분들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250만 원 주고 여러분들 대부분 전공의들이 아마 그때는 개론을 했을 겁니다 250만 원 주고 38개월을 부려먹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당신들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냐 이야기죠 꼰대들 1960년생 꼰대들 보라고 내가 이런 1960년생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 자식들 생각해야 되지 하기에 자식들 생각하면 이런 정책 내놨겠습니까 처음부터 행정맥력 남발하니까 인간들이 다 안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장에 조금만 서보면 뭘 안 해야 될지를 금시 알 건데 다들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사는 건지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 군의관을 38개월 36개월 근무에다가 훈련기간 2개월까지 여러분들 대가지고 3년도 아니고 3년 2개월간 부려먹는 걸 보고 그냥 그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국이 조선입니다 조선 어떻게 그렇게 조선 사람하고 똑같은지 관이 민을 수탈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아무리 내 새끼 일이 아니지만 남의 새끼도 내 새끼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의료사태 시작부터 젊은 사람들에게는 협박하고 무슨 행정명령 무슨 의사 면허 취소 명령 이번에 한 사람들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내가 저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주호 씨 똑바로 안 하면 교육부 총리나 이런 사람 똑바로 안 하면 당신들 나중에 다 감사받고 해가지고 감방생활 한다고 사람들이 합법적 절차라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이번에 의평은 그냥 무력화시켜가지고 대충몸에 통과시키게 되면 그건 뻔하게 봅니다 가는 길이 여기 이제 의로농단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 않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인생만사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하면 윤 대통령 책임이 있으면 유통동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한덕수 총리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될 거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우기면서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죠 우리 세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끔 굽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뭐가 두렵겠냐고요 푸른색 여러분들 푸른색 민방이 보고 있고 무슨 휴학 여러분들 거부 명령 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 이런 걸 내린다 해가지고 의대생들이 겁나겠습니까 뭐 이럴 게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함께 이런 든든한 백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면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까지 믿으면 빵빵한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 고함 치더라도 옳은 일을 안 하니까 두려운 건거든 들길 가봐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심장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옳은 일을 안 해왔잖아요 당신들이 옳은 일을 해왔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랑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반드시 의료계획을 충실히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옳은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왔으면은 뭐 겁난 게 없죠 여기 한번 왜 여러분들 지금 정책을 추진한 관리들이 겁을 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J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문제 제대로 해결 안 되면은 정권 넘어갑니다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 서울의대에서 전공의 한 양반입니다 박제일 씨 우리는 안 틀렸다는데 정부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이것처럼 여러분들 전국을 찌르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복지국 조기용 장관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틀린 일을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할 겁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짧은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 전공의의 박제일 씨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변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관등 장기화 속에 각종 복귀대책에 실패하자 전공의들이 먼저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필수의로 문제나 전공의 처우 등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대화부터 해봐야 하지 않느냐 대화를 들을 것 같습니까 그냥 훈시하겠죠 꼰대들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훈시하는 겁니다 박단시 불러지면 대통령 대화하고 뭡니까 미래 없다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꼰대가 그냥 훈시했겠죠 무식한지 모르면서 그냥 훈시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죠 전공의들은 태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와 마주 앉아봤자 맞는 말이죠 100% 동의합니다 지가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는 옳다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박재일 전공인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개개인이 스스로 복귀를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야 됩니다 박재일 씨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협의의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전공의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맹백하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잘못할 게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런데 당신이 만나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일입니다 하기에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는 걸 보면 이미 바닥까지 다 본 거죠 그게 충격적인지는 않습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났는데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는 거 아닌 겁니까 백성들이 다 노예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애시당초 여러분들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온통 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비단 의로 정책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자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니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짐이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왕조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과학적 근거 제시하려 했다면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고 그냥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그거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 나도 얼마나 창피한지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한 사람보다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겁니다 2000명 정가를 왜 시켰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 필수 의료과 이런 100명 전공이 107명 전공이들이 107명도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름대로 다른 전공이들 다 설득할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를 설득을 시켜봐라 야 내를 내가 설득하게 되면 최일선으로 뭡니까 윤 대통령을 칭송하고 윤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방송을 매일 뭡니까 네 하겠습니다 내를 설득을 못하잖아요 그게 엉터리인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엉터리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게 사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공이가 정부와 대화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도 근거와 절차 측면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란 겁니다 솔법대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고시대를 다 어떻게 이름 통과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맨정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여기 젊은 분이 박세일 씨입니까 박재일 씨입니까 박재일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근거와 절차 측면의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란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데 합법적 절차도 안 걷는데 싹 모르겠다 그냥 그냥 짐이 결정했으니까 다 따라라 정부가 이 정도 자신은 갖추고 대화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의료계 특정 집단의 아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회 근본적인 차원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그동안 문제 해결 방식을 되돌아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계를 거쳤을 때 이번 사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제 이야기는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산다는 거가 우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고 근거가 없이 부작용이 큰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거는 어떻게 나왔냐 절차는 왜 지키지 않냐 부작용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천명 어디서 나왔냐 어느 사주하는 사람한테 받았냐 하늘에서 점지를 받았냐 2천명이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해 보라고 못하잖아 왜 이렇게 무능한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더니 땜질 천박만 남발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또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또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런 현고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터집니다 이거는 정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큰 사건인 거죠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가 제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기 8월 추가 모집 9월 추가 모집 10월 추가 모집 11월 추가 모집 12월은 필요없네 병원 문 닫을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무지한 거 하니까 수련체계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정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팀을 이렇게 호흡을 맞춘 다음에 운영하고 또 다음에 새로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연개론이 생기면 가을턴에서 한두 명 정도 소수인원을 뽑고 그게 여러분 딱 루틴이 돼 가지고 정형화 돼 가지고 그냥 톱니 밖에서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면서 대학병원이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문제가 생기니까 8월도 뽑고 10월도 뽑고 11월도 뽑고 전공의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들어오면 전문의나 교수들하고 호흡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을 맞추고 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이 본인의 경험에서 쫙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8월도 뽑고 9월도 뽑고 10월도 뽑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아 푸른색 민방이 옷 입고 나와서 심각 단계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자금의 이 무식한 정책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이대로 뚜벅뚜벅 가면은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면 추후에 배출되는 5천명에 대한 레지던트 전공의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정부가 대거 의대생을 뽑아놓고 추후에 수련받을 티오를 줄이면 전공의 티오입니다 의사는 일반 의사만 많아질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땜빵질을 계속해야 되니까 대학 총장들이 편지 쓰고 불러가 설득해가지고 설득이 됩니까 젊은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뭐 의대생들 대학 총장이 아무리 해봐야 여기 보시면 경북대학 홍원하 총장은 의대생들이 이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의평원에 의대생이 없어서 의평원 평가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년 3월의 이름 신입생을 받아야 되면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된 모든 의과대학들은 의평원의 이름으로 평가를 받아서 적경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의대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탈원전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탈원전보다도 모든 국민들의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니까 경북대 총장님이 의평원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앞장서고 나섰는데 경북의대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방대라지만 지방국립대 중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동문들이 많아서 의학계에 목소리를 꾀나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가 이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워낙 서울 집중이 심해서 인서울의대들이 이 의대보다 입학성증이 좋지만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의대들의 입학성증이 웬만한 인서울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동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학교들입니다 이런 자랑술 모교로 의평원 인정을 거부하는 대표로 만들어서 똥통 대학으로 추락시킨다? 동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평가도 밖에 싫다? 그건 이미 불씨를 인정한 거네 경북대 홍원화 같은 교육자는 국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의뢰보다 들키고 총장을 계속하는 모양입니다 정원에도 교육질 저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줄 수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의과대학 평가를 거부합니까? 의평은 기준을 못 맞출 것이 뻔하니까 미리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교육자로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의평은 평가를 순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을 다 순리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일이 어렵고 또 두렵게 느끼는 사람들은 편법 같은 걸 잘 쓰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이 여러분들 거물내에 비유하게 되면 성근거처는 보이지만 다 여러분들 편법을 쓰게 되면 다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생사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의로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편법이 난무하고 무리수를 쓰려고 하고 합법적 절차를 다 여러분들 깡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근거를 우기고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경북대 총장이 무슨 우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의평은 평가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참 악한 거네요 여러분 이제 지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공예가 없이 전문의를 뽑으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될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정도를 두고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필수 의로 분야에 대한 숙과 현실화 방안을 조금씩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여러분들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중증 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서서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조급하게 1년 안에 2년 안에 2천 명 2천 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5년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의로 숙과 필수 의로 분야의 숙과를 좀 현실화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숙과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무리수 없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숙과 조정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갱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병상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병상을 줄여라면 그럼 병상을 줄이게 되면 그게 또 수백억 될 건데 그럼 그건 누가 또 보존해 주는 겁니까 오늘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7월 7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올 한해만 하더라도 세금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91조 6천억 정도를 한국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거든요 1분기만 하더라도 45조 원을 쓴 겁니다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국립대학교 여러분들 적자 난 건 어떻게 보존할 겁니까 앞으로 지금 충남대나 세종충남대 분원이 대부분 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한 병원마다 여러분들 천억대 이천억대 적자가 날 건데 그건 어떻게 메꿀 겁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20년 1월 18일만 하더라도 117조까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 불어난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 쓰고 국가도 이런 마이너스 통장 쓰고 간당간당하게 운영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병원 경증 환자는 아니고 중증 질환 중심병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서울대 병상 가운데 15%를 줄여 가지고 중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숫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경증 중증을 함께 다 다뤄야 서울대 병원이 적자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들은 숫가를 올려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일 건데 많이 한꺼번에 숫가를 먼저 조정해야 되는 건데 숫가 등 보상에 따라서 병상을 조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우가 여러분들 너무나 거꾸로 된 거죠 보시면 중증 질환 중심으로 환자를 보고 그 외의 환자는 권역 내 진로협력병원이 담당하게 돼야 되는데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수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죠 서울대병원이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민하는 부분은 병상 감축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대형병원인 빅5는 중환자실이나 특수병상 제외 일반 병상을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식한 정책인지 서울대병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0병상을 줄여야 되는데 병상 하나를 마련하는데 7억에서 8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200병상이면 1400원이 소요되는데 이 돈은 이미 투자된 고정비용인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축소하게 되면 이 고정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야기죠 여기에 어린이병원과 상과병송 중증소화단기 돌봄센터 병상도 지켜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병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중증진로 숙가 인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병상을 줄일 만큼 보상받는 구조가 마련되는 게 최선이다 숙가를 조정한 것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병상부터 줄이라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 다 원위치 할 건데 참 대책이 없네요 정부는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인상 못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쓸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병상축소에 대한 보상 정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근정심에서 정할 텐데 중증필수의료 숙가를 얼마나 인상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돈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한 5년이나 10년 계획을 갖고 필수의료분야의 숙가를 조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조금씩 해나가자 이야기죠 연 몇 프로 정도로 그럼 예산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그거 없이 병상부터 줄여라 천몇백억이 투자된 200병상을 줄여라 누가 책임질 건데 조경희 책임지냐 박민수 책임지냐 떠나면 그만인데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역할로 적자폭이 큽니다 바라건대 1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숙가가 인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힘들다 그러면 숙가 어떻게 할 건데 세금으로 때울 거냐 저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호천사님께서 지금도 징글징글합니다 건보료가 너무 올라서 은퇴자에게 큰 돈입니다 은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은퇴자들이 꼼짝할 수 없지만 돌았으면 건보료 돌았으면 건보료니까 건보료가 새는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거론한 것은 이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딱 이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 한국은 의료수가 무진장 났구나 그럼 의사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 가지고 진로 횟수를 높였구나 그래서 의료수가 곱하기 진로 횟수가 높아지는 것만큼 병원이 운영이 돼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의사수를 1만 명 늘린다 와 이러면 진로 횟수는 그대로 일 건데 의사수가 늘어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하겠구나 폭증하겠구나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딱 문제를 처음 볼 때 전들 의료계를 들여다본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 의료수가 낮은 게 문제인데 의사수를 늘려 의사수를 늘리면 위에서 물을 확 부은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필수 의료가에 사람이 간다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단박에 거짓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좀 다뤄야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의료계 의자도 모르는 에코노미스트가 야 이거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 의사들이 p가 낮으니까 q를 높여 가지고 진로 횟수를 높여가 운영이 되어왔구나 아니 그런데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 그냥 q를 늘 저 p가 낮은데 q가 대폭 늘어 이거는 건강보험이 견딜 수가 없겠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전문의 중심 체제 전환도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와 진로 지원 인력 pa로 대체하여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3배 이상 보지 않습니까 전공의 1인에 비해 가지고 전문의를 3배를 하면 그럼 전문의들이 이런 80시간 일한다고 봅시다 전공의들이 그럼 전문의는 2명인데 지금 100시간 이상 넘어가니까 대개 3명 복수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 80%의 인력이 빠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57%에서 80%를 보지만 초과 근무를 다 고려하게 되면 현재 수련병원 대형종합병원들은 80% 인력이 빠진 겁니다 100시간에서 120시간을 가정을 하게 되면 80시간을 빠지니까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병원의 고정비용은 다 지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료업무 보조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다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용이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의사 의사가 80% 빠지버린 겁니다 의사가 80% 빠지고 다른 여러분들 간접부모는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급한 겁니다 얼굴로는 여러분들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지만 속이 바짝바짝이 여러분 탈 겁니다 수조 수십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동원합니까 나라가 이런 95조 100조 정도 이런 마이너 통장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조금 선전하니까 내년은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죠 전공의가 부담하든 전문의가 부담하든 서울대병원의 진료량은 일정합니다 진료량이 일정할 때 전공의 의존도를 50% 30% 줄인다면 나머지 20%를 어떻게 채우냐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50% 말씀하셨는데 80%가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럼 80%를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전문의를 채우거나 지금 정부 방침에 따르게 되면 PA 간호사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최소 60%에서 80% 정도의 인력이 빠진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모든 대학병원의 외래 환자하고 수술 건수가 60%에서 80% 정도 줄어든 걸 뜻하는 거죠 그럼 대학병원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60에서 80% 정도의 인력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공의를 채우지 않겠다 그럼 전문의를 채우면 인건비가 폭증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죠 산수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 하기야 윤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란 분들이 머리는 똑똑하겠지만 평생 그냥 따박따박 본금 나오는 걸 받아 쓴 사람이지 경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고정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그냥 시간 따라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학병원의 박리다매 진로에서 전공인은 너무 많은 환자를 부담했습니다 60에서 80%를 담당했으니까 이제는 전공인의 적절한 수위를 배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도 전문의를 배치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며 진로하는 수련을 지향하겠습니다 다 돈입니다 돈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라를 이룬 기본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체계도 부정하고 막 나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되는데 북한과 무엇이 다릅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면 3년 전에 해야 되는가 하면 3년 예고자가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검사 출신이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아이러니 그것도 입 닥치고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비겁함 리더들이 다 썩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세 자녀들이 이런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게 몸살이고 각자 도생 자락에만을 기도합니다 6대 빅식스의 의사분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오늘 의평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성인하게 되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이런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3년 예고자라는 게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균화 이런 걸로 다 무시한 겁니다 이 책임을 앞으로 다 지게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법적 형사고발 문제 민사소송 문제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영국이 아니라 쿠바로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봐드렸네요 이게 한 의료계에 계시는 분이 그를 이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정부는 싼 노예 확보가 의료계에게 목표되었습니다 병원협회의 이익과 일치되었겠죠 의료수과를 계속 낮추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전노예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부는 싼 노예 확보가 의료계에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울며 계좌 먹기로 전문의 병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노예 만들려고 한 대한민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의 이름들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납세와 여러분들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문이든 전공이든 아니면 의과대학생이든 간에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사태를 제가 경험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이렇게 약탈하고 수탈하고 뭡니까 조이고 해빡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후기 조선인간들만 이러면 우두룩하지 대한민국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부용 같습니다 정부가 싼 노예 학부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죠 여기에 젊은 의사분 같아요 여기에 분이 장문의 글을 여러분들 기구했는데 어차피 썩을 대로 썩은 소수 필수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겨우겨우 유지되던 제도였습니다 필수 의료가가 이번 정부에서 결정타를 날리긴 했지만 미개한 국민의식과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조계의 잘못된 판결을 인해서 필수 의료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원점을 재검 또 하더라도 필수 의료의 사망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언제든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생을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 의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개원 매너제라든지 아니면 진로 유지 명령이라든지 다양한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필수 의료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의사에 관계없이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깨우친 겁니다 아 필수 의료가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완전히 갇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한 겁니다 국가가 언제든 본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생을 자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젊은 의사들의 뇌에 깊이 박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길은 두 개뿐입니다 미국식 민영아 국민들의 무분별한 의료 인용으로 인해 높아진 의료 지출을 건강보험에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생명과 무관한 질환도 죄다 건강보험을 처리해 주고 필수 의료와는 거리가 먼 한의학까지 보험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건강보험이 지탱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다 건강보험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냥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이 일종의 공유제기 때문에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까 전부가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도 숙가 늘여주고 이것도 숙가 확대해 주고 급여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주는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 뜯어먹는 겁니다 김서방도 먹고 이서방도 먹고 다 뜯어먹는 겁니다 지탱이 되기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차기 정부가 여러분들 좌파색제와 강한 정부가 등장해서 오래 있게 되면 결국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민간 보험 이용해가 여러분들 수술 제대로 받는 것이고 공공의대가 확대되면 지금 무슨 무슨 의료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화되겠죠 영국식 시마민 쿠바식 공공의료입니다 이제 의사들도 옛날처럼 공무원처럼 일하는 겁니다 진로는 무조건 예약 진로에 예약 이후에 6개월 1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의사를 공무원하고 의사 양성인 모든 재원을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공공의료는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법적 형사 고발 문제 민사소송 문제를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영국이 아니라 쿠바로 갈 걸로 봅니다 의사가 매너가 있어도 의사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매덕식 배상 판결이 나면 누가 의사를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 어느 길로 가든 지금의 서민층이 싸고 편하게 누리던 한국의료는 이미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의료현장을 아주 잘 아는 젊은 분 같아요 bj님이 에이 뭐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국어 이러고 가는 방향을 칼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참 잘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런 제도라는 것이 건물 유지 보수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자꾸 고쳐야 되는데 전부가 뭡니까 그런 의무를 다 소홀해 가지고 선거도 완전히 망쳐졌고 의료도 망쳐졌고 이제 가면서 계속 망치겠죠 뻔합니다 표가 도움이 되면 다 뭡니까 망치는 겁니다 후손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감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윤정부를 보더라도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화전식 화전민 경영입니다 천수답식 경영입니다 비 올 때 그냥 와다닥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을 때 그냥 태워서 먹고 축적하거나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 기가 찬 거죠 그냥 짐승의 나라가 된 겁니다 사람은 축적을 하지 않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식 세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은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아껴서 쓰지 않습니까 천부가 더 뭡니까 나라 돈이나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간에 그냥 공적 성격의 자금이 있으면 천부가 다 뜯어먹는 겁니다 여기도 공공의대 만들어 저기도 공공의대 만들어 여기도 의로운 하나 만들어 여기도 이런 공항 하나 만들어주고 천부를 받을 겁니다 천부를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이런 정신자세를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은 선대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삼성전자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굴럭주로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매니저 젊은 사람들을 참 귀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처근지심 기반을 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을 좀 안 되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이러면서 좀 처근하게 생각하게 되면 방법들이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전공의들을 반드시 거쳐야 개원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그래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2025 한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일곱 개 요구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제 도입 면허 경신제 등이 들어있다 개원면허제는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2년입니다 진로 근안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게 됐다 개원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봉지기 페이닥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여기 보시면 어제 방송이 나간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 개원면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노예가 되기 이전에 나가서 빨리 개원해야 되는 게 나을 겁니다 박민 누구가 병원협회 병원장들과 짜서 나온 대책입니다 그건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형 병원장들입니다 대형 병원장들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 지금 말씀드린 개원면허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개원면허허가제 원래 필수의료 패키지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필수의료 패키지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다 나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고교 남학생이 내과 전문의가 되려면 6년 의과대학을 마치고 72개월 99개월 공노비 인턴 24개월 군의관 39개월 내과 전공의 36개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171개월 14년 여성은 11년 재수와 낙제가 없는 여성이더라도 11년이 걸려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한 학부형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사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70대 중반의 의사 가족입니다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온 가족의 뒷바라지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 2개월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전공이 과정 중 여러분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으로 그만두겠다고 제게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주고 설득시키고 신앙에 의지해서 극복했습니다 현재 이 정부와 언론 국민들께 질의합니다 등록금을 한 번 내주셨습니까 따뜻한 말씀을 한 번 해주셨습니까 왜 의사들을 악마시합니까 언론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들을 무한정 봉사 희생만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은 계략 사스 코로나 등 호흡기 의사로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붕어빵처럼 대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소중히 키워서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돈을 생각했으면 의대 안 보내고 이공계 연구박사로 보냈겠습니다 제발 의사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에 개원 매너제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포함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포함 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개원 매너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기존의 1년 과정의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기간의 임상 수련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의사는 갈 수가 없고 다 2년을 필수 의료과에 다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패키지 외에 다른 내용은 아마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 의사인력 확대 문제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발생 시에 의사를 보호하는 그런 특례법안 재정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 매너제가 젊은 의사들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기간의 임상 수련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젊은 의사들의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수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의사들이 독립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이것은 경력 시작과 수입 창출 시점의 지전을 뜻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입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할 말이 안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젊은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겠네요 결국은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싼 가격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리고 고강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젊은 의사들이 지탱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보겠죠 그걸 위해 가지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젊은 의사들이 낮은 임금의 고강도의 노동력으로 2년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개원면허죄 개원면허죄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관의민을 수탈한 역사가 아주 깁니다 조선조 역사를 보시게 되면 특히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특히 후기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관의민간인들을 수탈하지 않습니까 한국사 전편에 이름 흐르는 것은 노비제도 맞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에 의한 민의 수탈인 겁니다 그 당시의 실상을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잘 기록으로 다 남겼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세월은 많이 흘러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80년을 앞두고 있지만 관리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민간이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 같아요 그리고 민을 생각하는 그런 관리들은 아주 더문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수탈의 대상이 젊은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군 복무를 38개월 시키고 군의 간 공모일을 37개월 시키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심에 차지 않아 가지고 다시 개원 매너제를 만들어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2년간 필수 의료과의 여러분들 복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것을 무슨 임산 경험을 풍족하게 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인다 그런 명분을 걸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값싸고 저임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무한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개원 매너제를 도입하고 1년에 2천 명씩 1만 명의 여러분들 의사를 늘려가지고 한마디로 염전노예제도를 국가가 공고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죠 젊은이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을 약탈하는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만련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건강보험도 꼭 같은 겁니다 그냥 다 닦아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죽든 살든 말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마음이 젊이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위정다들이 하는 그런 언행을 보게 되면 무한 수탈 내지 무한 약탈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반발한 것이 이번에 의정관등과 의료사태의 본질인 겁니다 수탈에 재앙한 겁니다 혹자 이야기처럼 염전노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 염전노예들에게 지금 윤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돌아와요 염전노예 돌아와요 전공 이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외치다가 큰 맘 먹고 이번에는 진짜 돌아올 것이다 7월 15일 모두 다 염전노예를 다 해고하고 22일부터 31일까지 여러분들 가을에 재모집 염전노예 재모집을 실시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월 달에 또 재모집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또 9월 할 겁니다 8월 9월 10월 11일 그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윤정부의 대책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죄가에 대해서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 죄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세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웨스터 또 미국의 남부 남서부 지역에 있죠 애리조나가 텍사스의 서쪽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남쪽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미국의 서부의 그런 향기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탕광촌 탕광도시 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베팅했던 그런 지역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일종의 여행 및 문화 탐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름에 발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방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행기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어김없이 4시 50분에 세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j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